자 오늘 레전롤바를 부착하러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흐리고, 오전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 오후에는 비가 붙였습니다. 전북어스토로를 타고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옆에 사이드이고, 이것도 길어졌겠네. 아, 기존거보다? 또 길어와, 또 길어와. 진짜 좋아하실까? 이곳에 사이드가 끝부분이 되어서, 마주치고, 대단해, 더욱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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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길어와. 자, 진짜, 진짜. 호이스트롤 딱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하시겠어요 호이스트롤 하면 편하시겠다고 그거 무게만 해도 거의 20kg 넘죠 10kg 1kg 1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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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치는 후 3kg 1kg 1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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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